어젯밤 9시 50분쯤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유흥가에 있는 한 6층짜리 건물 1층 호프집에서 불이 나 8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. 불은 2시간여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. 소방당국은 건물에 원룸과 고시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. 소방당국은 호프집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.